시장을 움직인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 무버입니다. 지난달 말에 공개된 제11차 전력수급계획 기본안에 이 SMR이 처음으로 포함이 되면서 원전 관련주가 먼저 주목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런 흐름 안에서 태양광 관련된 이슈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향후 15년간의 계획 안에서 무탄소를 메인으로 잡았기 때문에 태양광 이슈가 아주 중요하게 떠오를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선 설비 규모 목표량만 봐도 태양광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합니다. 2038년 목표 설비 규모가 157.8기가와트인데 이 안에서 태양광과 풍력이 차지한 비중이 115기가와트로 지금 상당한 양을 태양광에 의존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기대치,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에 대한 기대감이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국내의 기대감, 이러한 흐름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의 상황을 확인해보면 태양광에 대한 지금 업황, 전반적인 긍정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양광, 북미 시장 안에서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흐름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안에서 아무래도 데이터 센터가 증가함에 따라서 전력 수요가 강력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큰 수혜주는 태양광 산업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ESG 목표 이행으로 인해 본격적인 수요, 태양광에 쏠릴 것이다 라는 전망이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중국의 태양광 공급 과잉으로 인해 미국 시장이 조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최근에 관세 정책 수혜로 인해 모듈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까 라는 흐름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미국의 움직임이라면 중국의 공급 과잉에도 미국의 태양광이 더 힘있게 이어갈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 이러한 성장세라면 업황 전반적으로 좀 잘 이어갈 것이다 라는 흐름도 확인됩니다. 아무래도 올해 2024년 추정치 대비 10% 이상 상승을 한 상황이어서 그 성장세도, 전망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 북미 시장을 필두로 태양광이 좀 단단한 힘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안에서 먼저 움직이는 우리나라 기업이 바로 하나솔루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솔루션, 미국 시장 내에도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고 있고 특히나 미국의 태양광 산업에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 기존 주택육 중심으로 셀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주택뿐만 아니라 상업 그리고 산업용으로 이 판매, 셀 모듈 판매를 확장하겠다라는 목표를 보였습니다. 그리고서 하나솔루션에 미국 달튼과 카더슨빌의 공장을 좀 방문하면서 사이트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이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하반기 모듈, 북미 모듈의 재고가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하나솔루션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 라는 리서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망 속에서 우리나라의 태양광 산업뿐만 아니라 이 하나솔루션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업들의 힘이 좀 기대가 됩니다. 어떠한 움직임으로 이어가게 될지 저희와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하나하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식 퀴즈 플래처의 김도코 대표, 이지은 스탁의 이지은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정말 핫하게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 기업은 김도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한국 석유입니다. 사안가 도달을 했고요. 23,300원대에서 묶여 있습니다.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시는지 질문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좀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사실 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를 한 내용이 포항압화되어 있는 영일만 쪽에서 석유가 시출을 계획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이 내용은 사실 꽤 오래전부터 다뤄졌던 얘기입니다. 포항 사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고 이거 수십 년째 지금 거짓말 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1966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당시 국내에 있는 천연자원 개발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라, 계획 착수를 하게 되면서 시작됐던 게 대륙붕 중심으로 지금 천연자원 개발 가능성을 주목을 했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래도 시추 기술 자체도 없었고 실제로 시추를 했을 때에 대한 매장형 추정을 했을 때는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 시추 기술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리고 시축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다 보니까 지금 이번 정권에서는 여기에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발표했던 시기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륙붕을 중심으로 해서 국내, 한국도 이제는 상위동국이 될 수 있다, 우리 천연가스가 있는 자원 강국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가 나오는 건데 지금 이 대륙붕을 중심으로 보시면 우리 한반도에는 총 광구를 8개의 구로 선정을 해놨습니다. 그중에 7광구가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요가 겹치다 보니까 지금 공동 개발 협정을 맺은 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2028년까지가 만기입니다. 그런데 2025년 6월까지 한국과 일본이 양측에서 모두 이제 우리 개발합시다, 라는 합의가 없으면 이제 이때부터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협정에 대해서 파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1978년도에 합의를 유효를 하면서 발의를 시킬 때까지만 하더라도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이 대륙붕의 경계를 연장선을 택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형 형태에 따라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판정을 했었는데 이게 1985년도에 들어서게 되면서 이제는 그럼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요가 겹치니까 너무 다툼이 많다. 그러니 그냥 적정하게 중간선 정도로 합의를 하라는 식으로 판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이 칠광부 지역도 마찬가지로 한국이 차지할 수 있는 비중의 80% 이상은 일본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이 문제는 이미 일본이 지금 올해 2월달 의회에서도 이제 외무상이 직접 발언을 하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해야 된다. 지금 이거는 일본에게 너무 불리하게 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칠광부에 대한 권한을 빨리 가져간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석유 섹터 그리고 천연가스 섹터는 앞으로 1년 이상은 조금 변동포이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시장에서도 사실 장 초반에 급등을 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최종적으로 급등을 한 이후에 이제 상한가 도달까지 좀 시간이 필요했던 원인도 결국은 손박임이 좀 빈번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지금 이제 올해 이번 6월달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섹터들별로 특히 2차원지나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많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 변동성 계속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유하신 분이라고 한다면 일단 반절 정도는 수익을 내시고 또 반절이나 3분의 1 정도는 좀 보유하셨다가 또 다시 이제 좀 섹터 순환이 될 때 또 이렇게 편승하시는 효과가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올해 이제 이번 정권에서 마찬가지로 이제 이 석유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제 획불을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뭐 칠광부 지역에 대한 발언이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2025년 이후부터는 주가 조정이 좀 굉장히 과감하게 나올 것 같으니 크다는 점 한 번 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에너지 쪽은 뭐 이번에 나온 이슈를 보고 매수하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왜냐하면 우리가 이 이슈를 삼고리를 전에 알기가 힘들었을 테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가격을 사실 기대를 하고 이러한 종목들을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행운입니다만 김덕호 대표님 말씀처럼 지금 어떻게 보면 좀 변동성에 주의를 해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은 좀 접근하기 어려운 섹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업종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다시 한 번 움직이고 있는 바이오 쪽인데 비만 치료제 쪽을 가지고 오셨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은 비만 인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좀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은 2022년도에는 24억 달러였다가 지금 2030년에는 540억 달러까지 성장이 전망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커져가는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일단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시장을 부를 붙였던 게 결국에는 일라이 릴리 그리고 노보노 디스크의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치료제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부각도가 굉장히 올라간 상황이었는데 지금 위고비 같은 경우에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좀 심각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1년 이상 치료를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됐을 때 원상 복귀되는 요요현상은 물론이고 콜레스토럴도 증가를 하고 안 좋아지는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이 문제화가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좀 지속할 수 있는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좀 인기가 있을 거다라는 부분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쪽 시장이 그 전에 제품들을 대체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그와 같은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이제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는데 오늘 우리나라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들이 꽤 있는데 특히 이제 한미약품이나 이런 기업들, 큰 기업들은 본인들이 직접 이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펩트론, 인벤티리제 이런 기업들은 특히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펩트론은 이제 장기 지속할 수 있는 주사제를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술 이전이 이제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좀 기대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실린 상황이고 그게 주가의 흐름에 최근 나와주고 있습니다. 4월 후반부터는 지금 쉬지 않고 계속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 충분히 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좋은데 물론 이 비만치료제 때문에 좋았던 건 아니지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흐름도 같이 탈 수가 있기 때문에 비만치료제 관련해서 펩트론, 인벤티즈렘 이런 종목들은 특히 좀 중소형주들이 좋았거든요. 지속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 사실 엔비디아만큼 핫했던 게 이 비만치료제 쪽인데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입니다. 롯데웰푸드이고요. 김덕권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주가가 7% 가깝게 상승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기업은 수급이 진짜 좋네요. 기관 수급이 20거래를 동안 2거래를 제외하고 계속해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기업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제가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에는 5월 20일자 방송 때 제가 오전 8시 방송에 제가 추천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빈과류 매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신제품 제로에 대해서 기대감이 높다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좀 유독 외국인 수급이 좀 탄탄하다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그럼 갑자기 롯데웰푸드가 주목을 받느냐. 일단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지금 방송국도 에어컨을 열심히 가동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제 성수기 시즌들 우리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많이 찾게 되는 시즌과 냉동식품을 찾게 되는 이 시즌들이 좀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도 시장에 공략한 입지가 굉장히 탄탄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하나증권에서도 2분기에 제로 빈과 출시 더불어서 지금 인도 매출액이 2분기 때는 전년 대비해서 16% 성장할 전망이다. 이렇게 지금 발표가 나온 게 있는데 이미 인도 시장 내에서 초코파이. 우리 초코파이 하면 보통 오리온 초코파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인도에서는 초코파이 점유율의 70% 정도가 롯데웨이 푸드가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오리온도 후발 주자로 지금 진입을 하게 되면서 기존에 80%였던 거를 70%로 좀 눌러놓은 효과가 좀 있었습니다만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빈과, 제과식품에 대해서의 수출 구세가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모디 총리의 사실상 이제 3연임이 이제 지금 다 확정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도 인도 시장을 공략한 기업들 중에서 케이푸드가 좀 덜 올라갔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 있느냐 이렇게 발굴을 하다 보니까 웰푸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2023년도 인도 매출, 법인 매출에서는 1075억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0, 80%가 사실 초코파이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잡고 있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지금 우리나라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물가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김밥 수출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뭐 그전에 이제 거론이 됐던 굉장히 많은 기업들 뭐 우양도 있고 많은 종목들이 거론됐습니다만은 실제 우양은 5월 달부터 김밥을 생산해서 수출하기 시작한 거지 1분기, 2분기 때 아직 뚜렷한 매출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롯데웰푸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냉동김밥 원조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던 게 복을 만드는 사람들 그리고 두 번째가 올곳인데 올곳이 이제 작년 8월에만 하더라도 트레이더조에다가 냉동김밥을 250만 톤 납품을 했었죠. 이 올곳에다가 지금 김밥 생산을 위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이 김밥 수출이 많이며 잘 될수록 올곳 수출이 잘 된다? 롯데웰푸드 가져갈 수 있는 마진율도 회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시즌을 봤을 때 성수기 수혜와 이 K푸드의 열풍은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관점에서 롯데웰푸드는 주목할 만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롯데웰푸드는 특히나 최근에 코코아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관련된 제품의 가격을 또 인상한 바 있습니다. 마진 스프레드 전체적인 확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게요. !